얘들아 이제 오빠 가야 돼 얘들아 가야 돼 아 따라와줘 안 돼 도망갈까요 저희? 나 간다 두둔자 어 제가 앉아있으면 안 돼 예의 바로 여러분 석화찜이에요 제가 메인입니다 석화찜 왜 이렇게 잘해? 오늘 뭐 할까 석화찜 세연셉이 핫한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좀 핫한 걸 찜 잡는 스타일이어서 그 이상으로 핫한 게 있을까요? 우와 이게 찜기구나 열어봐도 돼요? 으잇! 이게 뭐예요? 포켓몬 잡으러 가나요? 포켓몬 잡으러 가나요? 포켓몬 잡으러 가나요? 꼬린이 20명과 하이파이 반 이건 좀 많은 거 같은데 댄스 머신초린이와 댄스 배러가 저 연예인인데 제가 지겠습니까? 띠동과 빈초린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 생각보다 쉬운 거 같아 일곱 길을 성공해야 안 찜 못해야 일곱 길을 성공 못하면 못 찜 헉! 그럼 어떻게 돼요? 실패로 끝나는 건데 헉! 실패했어 헉! 제 인생에 실패란 없거든요 제가 한번 찜 쪄 먹어 볼게요 헉! 얘들 소리 들려 긴장되는데? 차 오니까 조심하세요 얘들아 애들이랑 놀까? 얘들아 안녕 얘들아 혹시 나랑 놀아줄 수 있겠어? 몇 학년이에요? 몇 학년이요? 진짜요? 어디 가요 이제? 여기 가요 학원 다녀요? 네 가줘요 제 이름은요? 석하 형은 가수예요 네? 형은 가수하는 사람 가수 그런 거 같진 않나요? 어? 저 가... 어? 그런 거 같지? 사기꾼 사기꾼이냐고요? 뭐 하는 거 아니에요? 유튜브예요 유튜브 자 이거 가져가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석하찜요 석하찜 제가 구독할게요 제가 그럼요 그럼요 잘생겼어요 오 잘생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요? 저 말해 오 맞아 다시 해줘요 다시 해줘 나 뭐라고 했지? 잘생겼어요 저 잘생겼대요 안녕 자 여기 어? 강규 언니 강씨 있는데 어? 강씨인 사람 애칭이 여기 강씨인 친구야 누구? 강씨 누구야? 그럼 여기서 잘 해결해야겠는데? 얘 강씨예요 강씨예요? 어? 그럼 이거 찍어주세요 너네만 찍으면 강씨인 초림이 미안한 거 아니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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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띠예요 용띠? 네 오!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11명 했다 좋아요 여러분 얘들아 이제 오빠 갈 거야 형 가야 돼 갈게요 여러분 저도 받을래요 잠깐만 어 저는 받을래요 자 이거 나눠 가져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이제 오빠 가야 돼 얘들아 가야 돼 아 따라오세요 안 돼 피시 났습니다 피시 도망갈까요 저희 초등학생 친구들 비가 너무 발리는데 비가 너무 발리는데 비가 너무 발리는데 근데 진짜 저 아까 저기서 다 할 뻔했어요 벌써 4개 성공 네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인터뷰해줄 사람 좋아요 몇 학년이라고 했지? 6학년 6학년? 어디 가고 있었어? 학교 끝나고 어디 안 가? 학교 끝나고 집 갈려 했어요 아 집 가? 근데 애들이 나랑 여기서 했을 때 저 춤 잘 춰요 춤 잘 춰? 뭐 잘 춰? 뉴딘스의 오엠지 오엠지? 한 번 보여줘 나랑 같이 춤 대결하자 나도 오엠지 할 줄 알아 어 진짜 꼭 제가 못 하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나도 춤 잘 못 춰 나온다 해봤지? 오엠지 진짜 잘한다 나 역사 죽었기 모르겠는데? 도전하는데? 도전하는데? 나 몰라 진짜 잘한다 잘했어 고마워 지원자야? 좋아 진짜 같이 하다 밀리는데? 좋아 왜 이렇게 잘해? 간다 얘들아 간다 아 여기 알겠어 아 여기 알겠어 아 여기 알겠어 아 여기 알겠어 어때? 고마워 너무 잘했어 서영이 수민이 시은이가 잘했다 박수 쳐주세요 와아아아 내가 잘했다 와아 얘들아 아니야 너네가 훨씬 잘했어 성공 고마워 얘들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? 이게 저예요 자 이제 뭐 할까요? 찍어보자고요? 좋아요 나랑 인생 내 거 찍을 사람 가위바위보 하자 얘들아 두 명만 두 명만 아 두 명만이요? 그래 세 명 하자 세 명 네 명 그래 네 명 네 명 하자 자 네 명 너네 어딨는 줄 알아? 네 여기요 그래 같이 가자 네 명 네 명 된 사람 오세요 으아악 으아악 나 이거 껴봐 나 이거 한 번 껴봐 들어갈게 에이 나도 할래 여기 세 개 있는 거 괜찮아 여기 모이자 이제 뭐 할까? 추천해줘 가로키스 아 이렇게? 가로키스 하하하하 가로키스 하하하하 됐나? 응 됐다 이거 평생 기억이 평생 아프게 내가 버리고 찾으러 갈 거야 얘들아 하하하하 가자 하하하하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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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면서 기가 다 빨렸어요 아무도 일찍 어쩌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비율이 붙었어요 상황이에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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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 번 대박 안내 한 번 가야지 어? 어? 수고해 수고해 날씨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오 소식이다 설마 여기 아까 왔던 거긴가요? 설마 여기 아까 왔던 거긴가요? 하하하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위아이 석화예요 네? 그게 뭐예요? 그게 저예요 들어가자 하하하하 우와 여기 완전 문방구구나 여기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? 너네가 알아서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? 네 요즘 학교에서 유행이 뭐야? 그냥 너네가 가지고 노는 거? 그냥 근데 요즘 핸드폰 진짜 시간이 없어? 너네는 코카 포장 하나 테이프 공 만들기? 테이프 공? 나 그거 봤어 유튜브에서 이거야? 네 이거를 공 만드는 거야? 네 우와 너가 한 거야? 우와 얼마나 걸렸어? 진짜? 다섯 시간 다섯 시간 다섯 시간 재밌다 슬라임은 요즘 안 가지고 놀아? 슬라임이요? 갖고 갖고 놀아요 지나가지고 근데 요즘 문방구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셨어? 무슨 문방구에 4만 원짜리 전화권을 발쳐? 우와 재고 들어오는 날도 써있어 이것도 하나에 29,000원 가방 근데 나도 이거 하고 싶네 촉촉해? 뚜껑 열어놔도 안 마른네 석화 찜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랑 인터뷰할래 얘들아? 네 앉아줘 우리 같이 얘기하자 몇 살? 11살이요? 11살이면 몇 4학년? 너네 셋이 이렇게 잘 지도하는 거야? 6년 지기 친구예요 진짜? 2차원도 같은 애들 때 나왔어? 네 오빠는 친구가 없어 친구가 다 군대 갔어 혹시 너네 연예인 잘 알아? 네 진짜? 그러면은 형, 오빠랑 대결합니다 사진 보고 누군지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 팀 명성하자 너네 태하하? 나 석화 찜 이렇게 할게 내가 이겨도 몰라? 네 조세야 조세야 태하 인성 태하 인성 석화 찜 조세호 선배님 석화 찜 조세호 선배님 석화 찜 하하 선배님 아 아는데? 태하 지민 태하 사월 태하 크루인 태하 인성 태하 인성 석화 찜 석화 찜 이렇게 이렇게 태하 하 석화 오 정답이네 나야 네? 내가 졌어? 너 역시 근데 진짜? 너네가 이겼어 이우과 이우과 좀 져주지? 혹시 자신 있는 사람 인물 퀴즈 자신 있는 사람 해 볼 사람 아니 자신 없는 사람이 와야 돼 제발 잘하지 말아줘 네 아니 잘해도 돼 잘해도 돼 시작 시작 어? 공룡 공룡이 예쁘나? 채원 공룡이 예쁘나? 채원 석화 찜 은지현 선배님 석화 찜 박명수 선배님 석화 찜 박명수 선배님 석화 찜 박나래 선배님 석화 찜 김종수 선배님 우와 얘들아 고마워 더 있어요? 누군가 어때? 아니 예능에 나오는 사람 아니 아니 네가 아는 사람이야 아이돌은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맞아 나야 얘들아 석화 많이 알려줘 얘들아 그게 좀 더 나은 거 같아 그치? 사진 너무 못 나왔어 맞아 나 저거 싫어해 그래서 맞아 나 저거 싫어해 없애주세요 땡큐 고마워 즐거운 게임이었어 이리로 와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몇 살이지? 저 11살이요 둘 다 11살이라 했어 와 딱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거 맞아 미안해 원래 방송이란 게 이런 거야 너네 꿈 있어? 피아니스토로다가 지금 갑자기 유튜버로 바뀌었어요 오 갑자기 바뀌었어 지금? 네 지금요 나 때문에? 내가 꿈이 됐어 응 미안해 우리 논쟁 해볼래? 밸런스 게임은 알지? 아니에요 짜장면, 짬뽕 이런 거야 둘 중에 하나로 고르는 거야 알아요 알아요 해볼게요 평생 양치 안 하기 대 평생 샤워 안 하기 하나 둘 셋 평생 샤워 안 하기 넌 경악했어 이거 진심이어서 잠깐만 고민할 시간 줘 아니 양치 안 하고 이빨 다 썼잖아 이빨 나가는 것보다 샤워 안 하는데 너네 설득력 있다 저도 샤워 안 할게 다음 1년 동안 친구 없이 지내기 내 핸드폰 없이 지내기 하나 둘 셋 핸드폰 없이 지내기 친구 없이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? 네 제 핸드폰 지플립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링도 있고 오 알고 지내는 친구가 5명 대 친한 친구 1명 하나 둘 셋 친한 친구 1명 너랑 나랑 잘 맞는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이거 우리 둘이 친구인 것 같은데? 저는 그냥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 있으면 끝까지 믿어준데 알고 있는 친구는 안 믿어주세요 이렇게 깊어요 너는? 동생이 더 친구 없다고 할까봐요 아 진짜? 너무 친절 동생이 많이 놀리는구나 너희 덕분에 내가 또 하나를 채웠어 찍어주라 조린이와 논쟁하기 우와 고마워 안녕 고마워 너무 시크한데? 사진을 기대했는데 너는 못할 것 같아 아니 제가 딱 보고 너무 쉬운데? 처음에는 막 다 찍었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? 이게 저예요 마음 같으면 막 난 이렇게 다 채울래야 할 텐데 하하하하 시작과 다른 마지막 텐션 선생님이 깃발력, 호감이 어떠세요? 좀 자존심 상해 진짜 아까 그 피리 부는 소년이 됐을 때 정말 당분간은 초등학교 근처에 걸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도 뭐 성공했잖아요 그럼 뭐가 이렇게 찜찜하지? 찜찜해도 석가찜인가? 찜찜하지만 만찜 낙엽 날리는 것 봐 잘 맞네 나랑 아휴 저 집 갈게요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